아 샤스 많이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휠체스의 스카츠스입니다. 얼마나 세웠군요? 많이 깊으신데요. 오늘 뭐 세웠군요? 빈치도 빈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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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가 있잖아. 아니긴 한데 그때 사탕수수로 조금 썼죠? 저 멀리 있었어요. 같이 가봐요. 같이 가면 안되는데. 한 3일까지 제가 제일 찾았어요. 어? 누가 잡았다. 어? 나 정리 두개있어. 뭐? 내 끈 어디갔어? 아 예수님한테 줬지. 어? 제가 또 양 한 마리를 또 추가했거든요. 근데 닭이 없어. 애. 소도 없어. 아 소인. 소는 있고. 음. 닭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루를 말고. 죽고 없는 맛을. 어? 이거 가지고 오싶은데. 윤서가. 윤서가 가지고 있네. 뭐하고? 뭐를. 뭐라고? 뭘. 뭐가.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나 한번 몰아봤습니다. 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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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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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집이 보고 있는 양. 네. 네. 그렇네. 거기서 찍어요. 마을클레스 부분. 우리 끝. 츄. 히. 현아. 여기 TvDay. 여러 명의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참여. 물어는 타자. 아. 마이클레포트 담당 김윤서입니다. 아휴. 현아. 딥에. 마이클레포트 담당 왕. 김윤수입니다. 뭐야. 당장 2명이네. 이런 걸 보고 있었다. 잘 봐. 여기 저기. 저기. 오! 좋아. 난 됐다. 난 됐어. 놔. 빨리 와. 난 관리자 하고 있어. 관리. 닭은 되는지 한번 넣어보자. 안 돼.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여기 있네? 뭐? 어, 봐봐. 응, 봐봐. 어, 저기 끊어졌어. 내가, 나한테 했어. 내가 먹고 올게. 아, 빨리 빨리 와. 오. 됐어? 됐어. 누가 들어가. 들어가. 누가 멀리 가. 멀리. 멀리 가는데. 멀리 가. 멀리. Personen. 너, 뭐야. 더 멀리, 더 멀리. 아니야. 오, 됐다. 됐다. 벌써 어, 이제 울기. 됐어? 보여? 한 명 추가했습니다. 양만 있어. 정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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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드런 칠드런 아이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오수 정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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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많아지네 와 와 응 응 저기 너의 집 있잖아 응 응 가고싶다 너의 집이라니 너무 감동받는다 점점 많아지는 이리와 이리와 점점 많아지는 오 이리와봐 응 응 들어 가고싶어 응 물 물 진짜 많이 질통 풀기 놀아 했어? 됐어 됐어 뭘 넣었어? 소를 넣었어? 소 넣었어 안녕 얘들아 냥이 세 마리이고 소가 두 마리이고 돼지가 한 마리야 돼지를 좀 넣어야 돼 돼지 한 마리만 넣어 아 뭐야 됐어 괜찮아 괜찮아 짠 요스도 있어 요스도 있어 요스도 있어 없었어 돼지가 돼지가 왜 안보이는데 다른 동물들도 안보이는데 왜 닭이랑 냥은 보이지 돼지를 찾아야 되는데 돼지가 하는 곳이 없어 아하 랩핑크스 마스터님을 이사 이사 시키라 이사 오 랩핑크스 마스터님 랩핑크스 마스터님 뭐야 꿀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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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이사 왔어요 알겠다 꿀꿀 많이 되어줘라 알겠어요 아 진짜요 아 저기있다 저기 저기 요구로 바꿔면 돼 꿀꿀 빨리 와라 꿀꿀 네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아 제 핑크스 마스터님 핑크스 마스터님 핑크스 마스터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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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 이게 딱 꿀꿀 빨리 와라 음 야 표지판 챙겨 표지판 알겠어 잠깐만 아 오 오 나 친구들 오 어떡해 아 왜 출전이 안 되는지 알아볼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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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안 꼽아져서 그래요 안 꼽아졌어요 이게 오랬네 괜찮네 안 꼽으면 계속 충전하면서 같이 줘 네 일단은 라스로 하고 lad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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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내가 이걸 켜고 이거 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assemble 이거 절약도에 넣을게 야 너가 잘 그거 해줘 여기 누웠어 누운게 아니고 꼴꼴기 안돼 제핑크스 마스터님 왜 줄로 구하세요 형님 너 이거 뭐야 어 이거야? 승관이 좀 봐러 갈게 어 이거 제 찍으러 가세요 어 뭐야 채원씨 마세요 야 너가 지시를 해 지시? 갖고 있 어 알겠어 자자 가자 끝나지면 빨리 말해 너 관리자고 있을게 발 가고 있지? 응 자 계속 달리고 있을게 과자 복지 말고 와와와 와와와 아니 날 날 보지 말고 내가 관리해줄게 와와와 오세요 제핑크스 마스터님 오오오오오 플러졌다 플러졌어 내가 갈게 오 좋았어 됐어요 제핑크스 마스터님 꼴꼴 아니었다 됐다 됐어 뭘 따라와 잘 따라와요 우릴 따라와요 우릴 따라와요 핑크스 마스터 오세요 안와요 잊어서 여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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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왈로 여기 동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냥이 제일 많이 있어요 지금 제 직업 많이 왔어 저희 핑크스 마스터님이랑 옮기려고 했어요 내가 알다 꿀꿀 고맙다 꿀꿀 와 여기 영원지 꿀꿀 어 똑같아 똑같아 될 수 있다 꿀꿀 아이고 내가 풀이기 견드네 어 뭐야 제핑크스 마스터님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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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죠 오 좋다 꿀꿀 또 있어요 여기 또 꿀꿀 나 좋아입니다 이제 철제 인식적으로 자 이제 표시판 만들어 봅시다 그저 아니 아니 그냥 핑크스 마스터 좀 많아진 정모로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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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에피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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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로 하고 있는데 마 스 더 아이고 안 나오는데 예 에피클스 맞어 니 저 누구에요 저 나다 에피클스 맞어 에피클스 맞어 아 아 로나 어 누워 뺏어 구울고 도착 아니, 자나? 아니, 이따 내가 들어가야겠어 나 진짜 그걸 보여줘? 또 와 핑핑핑 맘대로 놓아 들어가 들어가! 여기 집이 뭐지? 아 이게 진짜 이쁘다 들어왔어? 응 응 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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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아 그래서 어제때 이렇게 가지고 뭐가 필요하느냐고요 아 그러자 말했었죠? 빈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빈적 빈적 여기 뭐 할까요? 오지다 해볼 것인데 뭐야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ften적 네 마 wal 어 쟤 물이 보이는데? 어? 물이 있잖아! 물이잖아! 난 거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표로 볼게요 이런 표가 안보여 어디까지 간거야 그럼 라스마이동이 여기야 근데 물 안에는 있지않고 물이 옆에 많이 있던데 오늘 점진 떠나야 되지 이거 할거 같은데 먼저 올래? 먼저 올래? 먼저 올래? 물이 없어 저게 올래? 먹으면 어떠세요? 먹으면 어떠세요? 자! 다치는 고음을 떠나봅시다! 다치는 아니고 먹을거는 다른 쪽으로 찾아볼게요 네 네 진짜 내가 거의 찾아서 왔는데 거의 다 왔어 오! 씨앗이 왜 이렇게 왜 그런다고 오지? 탕수수인 것도 다 달렸는데 불중에서 왜 오지? 아니 아까 왔던 곳이네 이거 모음이 진짜 지무실거 같아 기대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겠다 네 오! 찾았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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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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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됐었어 난 됐어 음 5 으 귀 보리니 저번에 쉬게 어 으 으 으 Ban 넣었어? 언제? 넣어서 먹어봐 옛날에는 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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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이다 wateee 작업대를 봐야해 자기가 CHARKIND 됐는데 we are 작업대가 필요해 그래서 마을로 가야해 말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긴 있는데 어디까지 물어볼까요? 저기로 가도 돼요. 저기로. 저기로 들어가면 돼요. 저기로 들어가면 우리집이 있을 거예요. 나 물을 꽂혀서 뒤로 가면 하지만 엄마를 찾아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왜 자야 돼요? 야지 나야 잘했어. 가야 돼. 가야지. 잠들어도 가야 돼요. 아 사실 바쁘게 먹어야 돼. 포기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어. 이제부터. 나의 친구야. 자, 이제 계속 가. 자, 민들어 질다. 죽어서 엄청 오래 떠날 거야. 물에도 무거운하게 할 거야. 아줌마 바쁘고 세상을 떠날 거야. 있을 거야. 용감하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용감하게 할 수 있어. 오이 형들이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갈 거야. 어디예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요. 여기와 하오. 여, 저기로 계속 가. 저기요. 어떻게 한지 모르겠다면 뭐든지 함께 해야 돼. 포기해도 어쩔 수 없어. 저기 마을이 보이지만 조금 멀리 가야 되네. 그래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어, 무엇을 했지? 물 소유 맞았어. 저기로 오는 건가. 저기로 오는 건가. 저기로 오는 건가. 어디 있는 건가. 새로운 곳을 찾아줘. 어, 안 갈 거야. 그냥 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어, 6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성공이지. 조금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금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재빨리 하면 되는 거야. 엄청 재밌는 거야. 그냥 가면 재밌는 거야. 헤이 그래도 힘을 합쳐 갈 수 있는 것 그래도 그래도 힘을 합쳐 갈 수 있는 거야. 포기 안 하면 이제 나는 영웅이 될 수 있어. 나는 도와라 갈 수가 있어. 길을 잃어버려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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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곳을 가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나 고생각하지마 그래도 고생하지 말고 가는 거야 고생을 해야지 고생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산 위로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볼 수 있어 모든 걸 어딘지 살 거야 여기가 바로 산이구나 여기부터 보면 되겠네 여기에서 어딘지 아면 나는 살 수 있어 만약에 모른다면 뭐야 난 왜 걔네네 막대기가 나오네 헐 봐봐 내가 저 지금 뭐야 에이 그래도 새로운 걸 해 좀 그냥 가야지 사람이 뭐 서 있는 집이야 저기 뭐야 우린 빨간색 집 주비야 그치? 우린 우린 찾았을 뿐이야 힘을 갖춰 일 수 있던 것이야 오 포기하지 말고 걸리고 야 짐 멀리 멀리 떠났지만 꿈까지 이동을 하면 안 돼 어 이렇게 말씀 안 되는 거 같아 그래도 어쩔 순 없어 끝까지 가야 돼 실패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우린 살 수 있어 우린 다시 집을 만들면 되니깐 근데 집을 많이 만들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곳을 흥 흥 흥 흥 흥 아까 내가 찾았던 데 길을 잃어버린 것 여기 추억에 뭐가 보여줘 가지 못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밤까지 한 시간에 넘어서 계속 달려야 해 여기 여기 오도 바라보아도 안 보여 이렇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저긴 거 같은데 아닌가 나온 벚루 흥 콩 흥 흥 흥 흥 흥 흥 오 됐다 무지 아직도 가 보여 어디 저기 어디인지 알겠어 체비 이 노래가 끝났는데 잃어버렸을때 이런걸 보면 괜찮겠다는 그냥 마음대로 보는건데 10분짜리 노래 10분짜리 지금 찾고있어 얼마나 싶은데요 다 찍으면 안되던데요 제가 잘못갔네요 제가 잘못갔어요 제가 지금 사탕수수를 사서 제가 승무으로 했잖아요 잘못가서 제가 집에 왔었는데 제가 신기해가지고 집에 집에서 승무으로 해가지고 저기 왔잖아요 바다같은거를 사탕수수를 얻었는데 잃어버린거에요 이렇게 된것이죠 네 어떡해 그래서 제가 잘못을 한거에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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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분 20분 안됐어 이제 죽는거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우리집으로 돌아올수있지만 하여튼 맞쏠여서 안돼 다시 찾아서 가야돼 만약에 어 여기여기서 여기저쪽으로 가면 될거같애 어디로 오 오 오 오 왔던데면 이제 잘 찾을수 있겠네 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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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ees phet Suzanne 제 작업대 마칠수 있어요 아 karma zen 제 작업대 마칠수 Laughing 저 작업대 마칠수 있어요 네 자 요기에도 저 작업자 맡을 수 있어요 아 이미 작업자가 많이 있었네 여기에서 일단 3잘 만드실 수 있어요 2잘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6개를 만든 다음에 아 맞다 벤지도 못할 수 있지 그나저나 내가 왜 3잘 만들거지 내가 그냥 돌아가려고 죽고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어 저기 저기에 사장소가 많이 있고 저게도 많이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 것 같은데 저기 해가 뜨는 곳 해가 뜨는 곳이 아니야 해가 지는 곳 오늘 사장소 좀 모으고 갈게요 아까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조금 어 저거 엄청 길고 있어 흠 재생력수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다고 됐다 됐다 됐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 친구 바꾸세요 아 친구 바꾸세요 아 친구 바꾸세요 밤이 될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네 친구 어디 있는 곳이 오지 친구 어디 있는 곳이 네 친구 어 저는 여기 여기에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어 오 오 오예 오 이 거 말 있다 오 말이 됐어 됐어 잘됐어 흥 너무 감동했어 이렇게 도와 볼 때 엄청 독촉스러운 거예요 저거 진짜 뭐예요? 저거 진짜 말이에요 가짜 말은 아니고요 진짜 말이에요 드셔맞았구나 내가 갑자기 저기에 사탕으로 담아놔요 엄청 긴 것도 있었어 나한테는 연결게요 종이를 만들건데요 종이를 만들어서 빈종이 빈종이라고 부르고 빈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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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만들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찾았다 체험에서 이렇게 마취업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빈지동 만들자고 했잖아요 빈지동 동물들 배고파 너 엄청 보고 싶었던 오 말 말 말 말 왈젤 거 오고 있어요 왈젤 거 오고 있어요 왈젤 거 오고 있어요 오 그래 좋아 말이 제일 좋아 그럼 집에 가서 종이를 만들도록 하고 여기 종이로 두 종이 여덟 개 있어요 저는 일단 만들러 갈게요 뭐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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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니고 됐다 말 다쳤어 됐다 잘 됐구만 저도 이제부터 집을 찾아왔다 감동 감동 나 작업대 보러 갈게 작업대에서 작업대에서 나이지 종이를 일단 많이 만든 다음에 나 한 개 더 있어야 돼 빈지를 한 개 만들면 나 한 개 좋아 나 한 개 있어야 돼 이럴 수는 없는데 한 개 있어야 돼 알았어 볼게 오 더 있어 고마워 잘 됐다 여기 있고 이건 배 배는 문기고 이거 이거 빈지도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나 한 개만 있으면 돼 저게 한 개잖아 그래서 아니 아니 얘가 어선데 내가 여섯 개 두 개 왜 똥 만들어 나도 봐야 되니까 그래 아 너가 어선데 아니네 아니네 여기다 너네 나 있어 저기 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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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야겠다 종이 열 네 개니까 여기 보여? 그러면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아 작업대를 눌러서 여기 보여? 응? 여기 여기 용어관이다 용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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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어관 보여 용어관 용어관 이 쪽에 있어 어 미루다 미루 어디를 눌러야지 돼? 어디를 눌러야지 돼? 아니 빈지도 일단 눌렸어? 나 빈지도 안 눌네 빈지도 안 눌네 빈지도 눌려 눌려 빈지도 안 눌려 빈지도 안 눌려 되자 하이 이거 보여? 우와 보여 네 거 보여? 에이 네 거 내 거 보자 야 그냥 끝났어 이랬어 놔줘 진짜 잘해 우리 이제 서 어 저기 나 점프에 바로 가야지 나 점프에 바로 갈게 나 점프에 또 만들었고 나 점프에 바로 갈게 나 점프에 만들어볼까 따라와봐 나 이중에 따라와봐 빨리 갈 수 있나 봐봐 이거 이따 여기 올라타 올라타가지고 나 tego보고나 더 빨리 퇴치면 뭐 호! 여기 와越치고 이놈 같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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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 도 도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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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디 디 디 디 디 또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왜 그러는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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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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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슈포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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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가 점프 다치가라고 예이 다치가 다 봐봐 홑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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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왼쪽 지구 포인트였다 호도 호도 바로 갔어야지 퀘히히 바로 가기 호도 야이 요거가 헛 여기다치 놔둬 여긴 놔둬지 여긴 놔둬지 여긴 놔둬지 내려 내려와 내려와라고 니와! 너 저거 놔두라고 어떤거? 아까 저기 놔두른거 아까 너 부서다 자 끼고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위에 위에 됐어 오 땡큐 아닌데 그건 아니야 다시 다시 3번 또 다시 3번 또 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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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이 시작 네네 안했잖아 지지 좌측 Ay 4 5 5 5 5 5 닿지 가 터치가 터치고 아 그 터치가 도 다치가 파티가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러그 했죠 아 아 차가 다 먼저 갔죠 고 훗 오디오를 해야 하는가? 아주 웃겨 훗 됐지 훗 훗 훗 훗 훗 됐다 훗 훗 훗 잠시만 난 이쪽에 왕이라 뭐야 야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좋은 곳이야 왜 재밌는 곳이야 아 아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재밌어 와아 잠 자볼까 으응 못 넘치고 싶다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고기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고기 너 뭐 가고 싶어? 너 뭐 가고 싶어? 뭐 가고 싶어? 뭐 가고 싶어? 다이아몬드 칼 다이아몬드 칼 나 왔는데 다이아몬드 목게임 아니 그거 상자에 놓아줄거야 형아가 저거 이거 상자에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여기 여기 일단 일단 뭐 오죽꽃이 나한테 말해봐봐 뭐 너 뭐 가고 싶어? 자 갖고싶려고 너는 너 뭐 가고 싶어? 너는 나 음 그 다음에 돌 도끼랑 돌고깽이랑 돌삽이랑 돌거울 갖고싶어 그래 돌고깽이하고 뭐 돌고깽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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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도끼하고 돌삽이랑 돌칼도 필요해 돌삽하고 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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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삽하고 돌칼 돌칼 돌건 돌건 이거 됐다 이제 넣어줄까 응 톳 톳 톳 뭐야 톳 톳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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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지? 고맙다 나도 해줘 나도 해줘 그럼 갈게 나는 꼴 꼴 방기지마라 난 방기지마라 똥이 될 것이오 나는 뭘 갖고싶냐면 어 철은 안되지 철은 안되 철은 안되 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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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주지 음 일숫지 나는 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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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땅을 갈 곳인데요 왜요? 다이아몬드 찾으려구요? 네 다이아몬드는 땅 엄청 밑에 있다고 합니다 햇볼 먼저 만들고 시름을 만들고 시름을 만들고 시름을 만들고 시름을 만들고 시름을 흑 흑 흑 네도 이별이 별이 있고 유리 넷 다섯 개 헉 세상에 있어 봐 음 엄청 대박이 멋있어요 덜 많이 필요하고 천도 많이 필요하고 저도 갈게요 저 용아 오케이 있으니까 저도 갈게요 용아 오싱달 오늘 오싱달 형 어디갔어요? 이제 가요 햇볼 햇볼 만들려면 일단 돌 모아놓고 아이고 이제 석탄이 있어요 이제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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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기 여기 있을 할렐루기 좋아 여기에 석탄 잎을 할렐루기 좋아 여기 잎을 할렐루기 좋아 여기 절대 떨어지지 마라 그럼 넌 나의 날씨는 고기가 될 곳이고 햇볼기 좋아 하세요 좀 하세요 오어 이! 어이쿠이 아이쿠이 이! 아이쿠이 여기 너 여기 아이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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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은 아이쿠이 아이쿠이 툴 여기 딱 하고 있어 난 말고 이제 석탄을 차지하려고 나 석탄을 차지하려고 딱 하고 있어 우와 뭐야 이 자리 안 보여 여기 쭉 펴고 있네 어디 갔다 아니네 적들이었다 아 흙이 왜 나와 흙이 왜 거기서 나와 더 없어 더 없어 안돼 흙이 왜 거기서 나와 흙이 왜 거기서 나와 흙이 왜 거기서 나와 아 자녀분들 어머니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고 올게요 어? 골칸 어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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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왜? 아, 지금 골칸을 찾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 축하해요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잖아 다음 주 때 많이 배웠는데 많이 없어졌어 많이 없어졌어 자, 이제 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저는 이렇게 끄의로 찐소서 베로를 6.5를 하면 상자를 같은 역할 어, 베로에 있었어요 상자를 못 만들면 베로를 만드는Dan 베로에 있어요 베로에 있어요 베로에 있어요 저 배를 쐈어요 배를 쐈어요 배를 쐈어요 이게 아니고요 저 배를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석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까 어디 석탄 어디 엄청 많이 팠던 곳에서 안 쓰면 됩니다 안 돼 너 뽑아서 떨어졌어 안 돼 안 죽었지? 어 아직 안 죽었어 거기가 어딘데? 아 거기 저기 딱 파진 어 떨어지는 곳이야 어 떨어지는 곳이야 이거 거기가 어딘데 아 떨어지는 곳이라고 아 떨어지는 곳이야 어디로 갔었어 여기로 갔었어 여기 여기 어디? 어디 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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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이 없었던 거였어 석탄은 석탄이 없었던 거였어 석탄은 석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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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 우리가 얘네들이 왜 이거 뭐지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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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로 준다 아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 안 되고 있잖아 안 되고 있잖아 이거 안 돼 콧 코가 더 먹을 거예요 양상 석탄 석탄 왜 석탄 여성이 낙지 어 어떤 것인지 찾았는지 어? 여기 뭐야? 어? 물이 있어! 뭐지 여기는?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어세턴! 네 개 있었잖아! 어 나는 두 개 있어! 오! 됐다! 어? 이제 헬플이 있었는데? 헬플 아! 으흠! 으흠! 꺼꾸라고 해 주세요! 다음날 두고 오세요! 아..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빵! 8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이 손님은 이렇게 고깅을 이렇게 파가서 많이 얻어지냐? 고깅이 없어. 마지막으로 희귀 뷔호기가 나와 희귀 뷔호기가 나와 지나가고 뷔호가 주사 내려와서 뷔호가 철을 찾으려고 너무 힘들게 가고 있는 김지 스마트 지참이 어? 헛헛헛 어워 떨어지지 마라 여기도 보면 죽는다 어? 우리 없어 놀렸지 우리 어 영어로 놀렸지 봐봐 우리 없 내가 여기가 끝이야 야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내가 불화사 넓개 가지가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스톤이다 뭐? 여기 스톤 헛! 잘 됐어 됐다 여기가 일단은 땅이 끝이야 뭐 여기가 레스톤 많이 사먹어볼게 아 아니 레스톤 즐겁게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끝이야 흠 요즘 시발 downloaded 다 무서워 원래 좀비가 있는 거 같았어 왜왜왜왜왜왜 땅 엄청 많이 팠는데 그래도 레스톤 더 없다 얻 아 그렇더라 처음으로 곡 게임을 했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음, 우와봐. 서울차장인가? 그럼, 가야 돼요. 그러면, 시, 실, 실, 보이나? 실, 내가 뱉으면 예쁜데? 링크시불이야. 링크시불이야.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끝이야. 아니, 이제 다 팔거야. 언제 다 팔거야. 이제는 시작이야. 이제는 시작이야. 난 못할 것은 없어. 이제 많이 가자고요. 지금,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만들어줄까? 내가 원래 만들어주는게 아니고, 아니, 다이아몬드가 있긴 있는데 철로 가야되 철이 칼쓰가 왔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철고끼 왜 그때 거기 안에서 양도를 만지지 않고 철고끼를 만졌어야지 그래도 그때는 죽었었잖아 다이아몬드가 왜 거기서 나와 다이아몬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파고싶은데 못파 다이아몬드 한 개가 있으면 칼로 칼을 만질 수 있는데 아니거든 다이아몬드 두 개 있어야지 알 수 있어 그건 삽으로 만져 그건 삽이고 다이아몬드 그것도 그렇게 해야돼 아니야 그럼 저것들 잘 봐봐 아 뭐했어요 다 다 그거 말고 요거 있잖아 아 너무 밑에 있지 않잖아 거기 말고 이거 말고 그 위에꺼 그 위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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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꺼라고 내가 말했잖아 위에꺼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라고 여기에서 아 밑으로 내려가면 없다고 다이아몬드 칼 봐봐 있잖아 아 삽이 한 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삽이 한 개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삽이 이걸 갖고 있는데 내가 삽 줄까? 다이아몬드가 갑자기 나와서 나 삽 줄까?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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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삽 줄까? 아 근데 작업대를 막아버렸어 잠깐만 그러면 작업대에 주는게 아니고 나 지금 작업대에 주는게 있거든 이건 다이아몬드를 제기 최초로 그냥 둘러다니깐 나 삽 줄까? 유튜브 최초로 내가 삽 줄까 유튜브 최초로 혀로 집이 최초로 나 삽 줄까? 아 나 삽으로 그냥 만들게 나 삽 있는데 나 돌삽 있는데 돌삽 돌삽 돌삽? 돌삽은 필요없어 근데 나 뭘 먹어봐 봐봐 아리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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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이아몬드 빛난다 내가 줄까? 돌삽 있는데 돌삽 말고 돌삽이 필요하지 않고 그 철 국제 딱 하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얻기 어려운데 철이 제일 찾기 쉬운데 다이아몬드보다 철이 아예 없어 어딜 찾아보자 어딜 찾아보자 없어 좀 더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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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가 두개 발견했네 다이아몬드 두개 발견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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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도 도를 한통 도하기 43을 모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 어디 어디야 나이고 있는지 알겠 나이고 있는지 알았지? 나이고 있는지 알았잖아 자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집으로 가야지 나 근데 뭘 안 만들었어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만들었잖아 우리 그것도 만들었잖아 뭘 뭘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지도 빈지도 그리고 또 동글도 넣어줘요 물차리에 우리 한거 처음 하나 집으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자자 왔어? 동망으로 왔어? 응 이쪽에 있어야지 너가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봐봐요 저기 그건له 없어요 저는 그거 아까 봐서 때려서 줄였거든요 이래가지고 꼭 한번 더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어 나도 나도 주세요 저도 잘 아 저 무서워 어 저게 왜 무서워? 공격도 안하는데 좀비가 공격을 하지 지금 평화로움이라고 했어요 뭐지? 근데 저희가 왜 공격해요? 말이 안될 일이죠 자 이성아 지금 잡고 있고요 오 우 미 가 소 오 두개 됐다 근데 두개 먹었다고 했다 벌써 두개다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거 만들고싶어 뭘 만들 수 있냐고요 뭐 가볼까 뭐더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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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알지 동물원 모으세요 동물원 모으세요 모이세요 동물원에 어? 어? 아 놀라가네? 어 닭 넣었다 우와 닭 넣었어 닭을 어떻게 넣었어 닭을 그냥 날라서 들어갔어? 으 으 그러진 않겠지 뭐 하 되게 뭐 똑똑해서 들어갈 수도 없잖아 뭐 하 하 자 동물원 모으세요 자 비찌들어 보시오 비찌들어 보시오 삐찌들어 보시오 자 뭐 이런 해가지고 빛이 보이시잖아요 이따가 있죠 나도 알고 있어 그럼 젠지 실험이 오는거야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오버기야 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봐봐요 저 봐봐요 거기 있어요 이쪽 뒤에 이쪽에 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 린지도 룰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 다른것도 다 많이 만들었잖아요 자 일단 많이 만들어봤는데요 린지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봐서 날카롭게 제가 고수가 되어보세요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나요 아아 들어오시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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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닭이 들어갔네 치앙에서 짝지를 비워지고 삐찔조를 만들어 보았고 어차피 많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일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이것들 다이오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들 다이오보드 만들어 보았고 예 다이오보드 만들어 보았고 괜찮아 괜찮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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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 보세요 저기 자 안녕 뿅 메이 옆머리 누구 앞머리